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식의 교육의 우즈베크어 강의를 맡고 있는 딜시오드라고 합니다.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 우즈베크어의 4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4강은 단의 시기한 음단 호르산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저희 오늘의 강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우즈베크어로 인사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그리고 인칭 대명사 격변화가 있는데 그 인칭 대명사 격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칭 어미와 의문 대명사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즈베크어로 인사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까요? 자, 아싸롬오 알라이쮴. 아싸롬오 알라이쮴. 안녕하세요 라는 뜻인데 이 아싸롬오 알라이쮴 이란 단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슬림 국가들의